어? 나 팀 끌어진다 와 이거 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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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등산 빨리 빨리 내가 오는대로 오면 등산 된다 배율 필요하시면 배율 8배율 이따 드릴게 등산 등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X댔어 엄청 어그로다 오 X댔 괜찮 오 8배 8배 짧을게 짧았을 난 15배 껴야지 네 들어가야 되잖아 좀 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올라가야 돼 우리 올라가요 그냥 나 라인 타야 돼 여기 좋네 그래 그럼 아 이거 완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등산 등산 아니야? 등산 언덕 위에 있다 아 굳이 안 싸울거면 여기서 데리트하고 오는거 잡아도 될거 같은데 네 위에 있다 지금 다 나이산 쪽 W W S쪽에도 사람 있지 않았어요? 여기 하늘까요 하늘까요 애니방향 보이냐 누가 애니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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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방에 있어 아 있다 있다 350 사방에 있어 와 바로 옆에 바로 옆에 30 코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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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코앞에 있다 숨차네 코앞에 코앞에 나 맞췄어 안 돼 30방향 저기 여기 바로 옆에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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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쏜다 위에서 총 쏜다 위에서 쏘니까 빠져 잡아버려 bosn cosn G 멕 yıl 기다려 그거 사방ищ rak 아직 아 아래도 있네? 아래에 있는 건 시체 못 먹었지 슈트 안 던진다 저기 355 방향이 있고요 여기 능선 너머에 300 방향이 있고 355 있다고? 있어요 있을 거예요 소리가 났어요 약간 총소리 그리고 사방이 있어요 여기서 전버 해야 돼요 그리고 S 있잖아 S 밑에는 없어 S를 털어야 돼 S쪽은 계속 계속 싸고 있어요 S에 있다 S 먼저 털고 가야 돼 아니요 지금 안 털어 지금 원 보고 가요 얘는 지나갈 거야 W 방향으로 지나갈 거야 80 소리 뭐야 있다 있다 바로 가 바로 머리 빨리 빨리 하나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저 좀 살려줘 형 킬킬킬킬 아 원쪽 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저기 시체.. 아 위에서 떨어졌어 위에서 떨어졌네 어 바로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바로 킬 바로 바로 잡았어요 사망이야? 네 바로 사망 아 총알이 없어 아 총알이 없어 아직도 그 190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나 어차피 얼마 안 남아서 총알이 그냥 50%만 있어도 아니 시X 스캇 4 대 3이에요 그냥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쟤 능선 넘어 그냥 사이즈가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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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5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붙어 붙어 여기 앞에 붙어 잡자 총알 있냐 누구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킬 떴다 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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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역 던진 데 있어요 와 저게 안 죽어? 내려오세요 제가 살릴께 저거 어딨냐 앞에 350 350 350 340 340 에니 beneath 물 거리 눈물 커 escola 기절 기절 돌았다 아씨 돌았다 돌았다 오케이